우린 편스토랑이니까 아 뭐 이거? 어? 뭐지? 사흥 대구! 우와! 우와! 대구를 대구탕만 해먹은 당신! 지금 이제 뭘 만들지 얘기를 하자면 이걸로 만들면 새로운 맛이겠거니 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또 뭐예요? 또 뭐예요? 사흥 대구! 뭐가 나올까? 궁금하다 기대된다 이렇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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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야 식감이 다 다르니까 재밌잖아요 똑같이 나오는 음식보다는 주먹고기처럼 불규칙하게 나오는 음식끼리 좀 좋더라고요 기본은 소금 바늘해요 살도 탱탱하고 무조건 맛있겠네요 후추 고기가 너무 좋아서 대충 튀겨도 맛있을 것 같긴 해요 여랑 저저저저저저 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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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자를 넣었나? 이게 메인인데 과자 이걸로 이걸로 PCN 칩스를 만들면 PCN 칩스를 만들면 에? 과자를 해요? 에? 에이 말도 안 돼 진짜요? PCN 칩스? 아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근데 맛있겠다 대박이다 대박이다 과자로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과자를 어떻게 만들지? 좀 이따 보시면 돼요 좀 이따 보시면 돼요 좀 이따 나오면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하하하하 자 맛있게 드세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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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리는 사람이 없네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한번 낭독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아 근데 아' 이 장면이 Ally' 다 하하하하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랬는데 콜렉트컬로 보내줬어요. 오라버니 짜잔 놀라셨죠? 정말 유일하대서 오빠 같은 선배님 없는데 많아 많아 아무튼 힘내시고 동봉한 과자 같이 만나게 드시고 다 같이 힘내시길 한때 오빠 약혼녀였던 박하선대 그때 그냥 선후배사에 오는데 저렇게 보내줬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. 되게 고마웠어요. 그냥 후배였는데 어우 그러니까 색다를도 아내인데 한때는 약혼녀였다니까 더 설레네요. 네 그랬죠. 우리 아내가 그때 이걸 보내줬었어요. 제가 이 요리를 하게 된 이유는 아내가 그 꼬깔과자 군옥수수 맛을 좋아해요. 그래서 내가 피시앤칩스 해줄까? 그랬더니 좋아! 그래가지고 군옥수수 맛을 튀김옷 삼아서 피시앤칩스를 만들어줬더니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. 진짜?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 별로 튀김옷을 하면 맛이 어떨까요? 진짜 먹어보고 싶다. 상상도 안되는 맛이 다닐 것 같아요. 제일 궁금하긴 해요. 궁금하다. 튀김옷 세 가지를 먼저 갈아줄게요. 먼저 아내가 좋아하는 꼬깔 꼬깔 갈리는 소리 과자 갈아가지고요. 튀김옷으로 빵가루처럼 갈아서 튀김옷으로 했더니 되게 맛있게 잘 먹었어요. 정말 상상도 알아봤어요. 그러면 이제 과자만 맞고 맛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. 그렇죠. 봉지 안에 동체로 빵을 됐어요. 근데 과자 한 봉지 갈았는데 너무 허무하다. 과자 한 봉지 갈았는데 너무 허무하다. 너무 조금데? 저거밖에 안 나와요? 이거 한 봉지 같으면 안 되겠는데? 다 가져오세요 두 봉지 씨 빨리. 다 가져오세요 두 봉지 씨 빨리. 아 좋다 뺐는 거예요? 안 돼 안 돼. 도로 빼는 거 미안한데 가져와요. 군옥수수 맛 빨리 가져와요. 아 나이스. 이거 아니에요. 매콤함 말고 스모키 바베큐맛. 그게 이렇게. 뭘 친절하게 던질 거예요 진짜? 제가 막 던졌더니 똑같이 막 던지시더라고요. 택도 없어 하나 갖다가. 됐어요. 저렇게 갈면 기름 나오지 않나요? 기름 나와요. 네 기름 있어요. 다 먹나요? 다 해봤어요 하나씩. 하나씩. 고소할 거 같아. 하나씩 튀겨볼 거예요. 군옥수수부터. 순서는 알죠? 대구. 자 등가루 잘 묻혀서. 등가루를 묻히고. 달걀물을 묻히고. 계란물을 묻혀서. 군옥수수맛. 저렇게. 맞아. 와 신기하다 과자가 빵가루처럼 튀김옷으로 잘 묻혀서 너무 좋은데요? 꿈에도 몰랐어요 가감하게 튀겨봅시다 오 냄새 좋아 약한 불로 한 160정에서 지근히 해야지 안그러면 과자가루가 더 빨리 타요 아 160, 170정에서 과자가 너무 뜨거우면 저게 양념 된 과자는 금방 탔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온도가 낮은 데서 올라가야지 한번 먹어보면 과자인지 잘 모를걸요 우와 우와 진짜 잘 튀겨진다 진짜 무서워 된 것 같아요 잘 깼어요 어우 냄새는 죽인다 완성됐어요 냄새 좋아요 하나 잘라볼게요 잘 튀겨졌어 우와 맛있겠다 잘 익었다 우와 맛있겠다 이게 대구살 구하기가 힘든데 동태살도 좋아요 흰산생선이면 딱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어요 여기다가는 무조건 레몬즙을 뿌려야 되거든요 잠시만요 레몬도 이렇게 위에 뿌리는 거예요? 네 평편없이 이렇게 성의없게 잠시만요 그냥 막 던지시는 것 같아요 그냥 오다 주웠다 오다 만들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해서 이야 우와 어우 맛있겠다 어우 맛있겠다 아니 저 진짜 자취생들은 맛이 가면서 그냥 맥주 마시고 맥주 한 주 되게 좋죠 이거 맛있을 것 같아요 자 모두가 다 아는 군 옥수수 맛 아 맛있겠다 우와 소리 봐 소리 봐 소리 봐 진짜 맛있겠다 아 뜨거워 맛있지 맛있지 뭐 맛있어 아 괜찮다 이거 한번 해야 되겠네 아 아 아